1905년 고종황제의 칭령으로 대한제국 적십자사가 발족된 이래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대전환의 순간을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조국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토했던 독립군의 곁에서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청년들의 곁에서 재난과 불의의 사고로 힘겨워하는 우리 이웃들과 삶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수많은 이들의 곁에서 함께 희망을 찾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왔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 대한민국 그러나 우리는 평화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인도주의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제 분단의 악순환을 뛰어넘어 전쟁과 폭력, 핵에서 해방되어 평화와 공존의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시대적 인도주의 소명을 다할 것입니다. 2019년 더 높이 도약하겠습니다. 남북교류의 중심 창구로 평화통일 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산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인도주의 공동체 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70여 년 우리 결의의 염원인 이상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평화와 화합을 기반으로 남북의 인도주의 협력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재난구호 및 사회안전 중심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재난과 사고 현장에서의 선제적 구호 활동을 전개하고 재난 예방에 중점을 둔 안전 중심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이주민 등의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여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안심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7개의 적십자 병원을 통해 의료 소외계층의 건강증진 및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혈액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중장년층 헌혈 참여 확대, 선진국 수준의 혈액사업 인프라 개선에 주력하여 지역사회에 든든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속발전 가능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 기반을 공부하기 위해 조직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하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에 힘쓰는 한편 공정한 조직 운영과 투명한 사업 집행으로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선진 적십자사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와 공존의 시대라는 대전환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8천만 결혜가 함께 포용하고 모두가 잘 사는 인도주의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 2019년 대한적십자사가 열어나갈 모습입니다.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여는 역사적 순간에 이재민이 고통받는 국내외 재난고 현장에 생명을 살리는 배움이 이루어지는 시간에 어려운 우리 이웃들의 손을 맞잡는 곳에 위독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동안에 대한적십자사가 함께합니다. 대한적십자사가 보여준 인도주의의 힘 그 위대한 가치와 철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